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죠.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엔 없다 친환경 호텔입니다. 아 제주에는 친환경 호텔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환경부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0년에 에너지 저감 효과가 큰 호텔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에너지 저감 효과가 있는 호텔이 환경 표지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에 이렇게 환경 표지를 인증하고 로고도 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0년 얘기하셨는데 호텔에 환경 표지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는 이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호텔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호텔들 제주의 자연을 환경 보러 오라 이렇게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정작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 표지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환경 표지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한번 ESG 경영에 대해서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ESG 경영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게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ESG 경영은 간단히 말하자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영어 약자를 모은 건데요. 단순한 재무적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또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기업 경영 방향성을 말합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경영 이념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크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 이게 ESG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평가 그런 기준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평가하고 또 통과하는 기업들의 환경부가 환경표지를 인증해 준 건데요.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고 보증해 주는 거죠. 호텔의 환경표지를 인증해 주고 있는데 하지만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호텔이 도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SG 경영을 하고 있는 호텔이 제주도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환경수도 비전이니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해왔는데 정작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은 단 한 곳도 없던 거죠. 몰랐던 이야기인데 제주가 우리가 흔히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러 또 오시는 건데 이곳에서 막상 운영되는 호텔들은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환경표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니냐. 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또다시 인증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호텔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인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또 번거롭기도 할 거고요.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환경문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호텔 환경표지 인증은 호텔 운영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하 그러니까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70% 이상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7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에너지 절약, 물 절약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저감, 실내 공기질 관리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저감, 녹색 구매, 환경 경영 등 크게 7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주만 이렇게 없습니까? 다른 지역의 호텔들은 환경표지 인증을 좀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만만한 건 아닙니다. 또 번거롭기도 하고요. 이걸 받는다고 해서 어떤 진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수익이 이걸 받는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한 크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호텔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홍보 요구안은 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타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환경표지를 인증을 받은 호텔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환경표지 제도 도입 후에 웨스틴 조선, 서울과 부산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 그리고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최초로 이렇게 친환경 호텔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울에 있는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규모가 있는 호텔들이긴 합니다. 보니까. 제주에도 규모 있는 호텔은 있긴 한데. 많죠. 그러면 글쎄요. 제주보다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호텔들이 그중에 일부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간접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당증이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의 경우 플라스틱 컵을 유리컵으로 바꾸고 테이크아웃 및 포장 용기를 생분해성 용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냉난방 장비를 고효율 제품으로 바꿔서 온실가스 배출을 10% 이상 저감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여왔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당연해 보이는 그런 조치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환경부가 이런 노력에 점수를 준 거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요.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는 평가 기준 점수를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노력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하면 환경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은 글쎄요.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건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가야 할 방향은 맞잖아요. 그럼 행정 차원에서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도 도내 호텔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제주관광공사에서 도내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ESG 원탁회의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는데요. 원탁회의를 지속적인 의견 교류의 창구로 삼겠다. ESG 경영을 위한 그런 구상입니다. 올해 관광 분야의 ESG 공동 캠페인도 할 겸 이렇게 호텔들이 모인 원탁회의를 구성한다는 건데 좀 들여다볼 부분이 원탁회의를 하면서 환경표지 국가인증 컨설팅을 해주고 도내 친환경 호텔 인증을 독려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환경표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내 대형 호텔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원탁회의가 구성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귀찮아, 안 해.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설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도내 호텔의 ESG 경영을 독려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냥 원탁회의 정도로는 부족하다 싶습니다. 이 호텔들이 사실 사회적 기업들은 아니니까 수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업이니까 이걸 아예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원탁회의 정도로는 김 기자님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번에 ESG 경영을 좀 독려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좀 강력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주도가 2040년에 플라스틱 제로섬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그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조치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업체에는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그런 방향도 모색할 수 있을 거고요. 제주 특별 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네. 제주도에서 좀 더 특별하게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들을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원들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방법들은 정책들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특별하게 환경표지, ESG 경영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셨네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ESG냐, MSG냐입니다. 연관된 얘기네요. ESG냐, MSG냐, 조미류냐. 네. 첫 번째 키워드하고 이어지는데요. 약 일주일 전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신화월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주신화월드가 도내 한 업체 호텔, 친구 업사이클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호텔 침구를 업사이클하거나 또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 그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신화월드에서 폐기되는 호텔 침구류 그리고 수건 등 폐린넨, 천녀, 천 제품들을 업사이클링해서 호텔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재생 상품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네. 업사이클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화월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재생 제품을 호텔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내겠다? 네. 그렇습니다. 신화월드, 제주 최대 규모 호텔 리조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객실수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신화월드에서 폐기되는 침구류도 상당할 거고요. 그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수건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나름의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 긍정적이진 않은 뉘앙스의 이야기인데 왜 그런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뭐랄까요? 조금 상당히 낯붙그러워지는 낯간지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마치 신화월드가 제주 환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이 보도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과대포장이라는 얘기니까? 네.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친환경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거나 또 신화월드가 곧자왈 공유재단의 100억 원 기타 그리고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한 단체 한오름 가꾸기 운동 등을 통해서 ESG 경영에 힘써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도 ESG 경영 얘기가 나오네요. 네.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 신화월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요. 신화월드 곧자왈 훼손과 그리고 난개발 비판을 무릅쓰며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에너지와 지하수를 소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ESG 경영에 힘써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 호텔이 단 한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ESG 경영 이 표현이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화월드를 비롯해서 도내 대형 호텔들이 에너지를 참 많이 소비한다. 이런 지적들은 전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화월드 그리고 드림타워가 제주도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제주 신화월드와 드림타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제주도 전체 13만 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월드는 하수 역류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논란이 됐었죠. 사업 개발 단계에서 하수 발생량을 변경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때 수십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도 친환경 경영이니 ESG 경영이니 하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조금 글쎄요. 낯간지럽다는 표현하시는 거죠. 네. MSG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수 발생량 같은 경우에 저희 MBC가 보도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물론 변경한 사람도 있지만 허가를 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제주도죠. 어쨌거나 신화월드가 지금 MSG를 치고 있다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네. 신화월드의 송종국 부사장은 앞서 얘기한 업무협약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SG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 저감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ESG 경영은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투명 경영을 볼자로 합니다. 신화월드가 ESG 경영에 진심을 보이려면 환경적 측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현재 에너지 소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탄소 저감 목표칙 및 달성 계획을 도민사회에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아, 구호만 말고? 네. 탄소 저감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말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 절수방과 에너지 저감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내놓지 않고 버려진 친구류 제공하면서 재생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 협약이 신화월드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즉, 이런 구체적인 계획,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업무 협약은 그린워싱을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 지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이미지 재고만 노린다라는 그 표현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제주 신화월드와 드림타워가 제주 도내 전체 건물의 10% 에너지를 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네. 드림타워와 신화월드의 에너지 사용량 아까 1, 2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신화월드의 에너지 사용량이 제주공항의 2배를 넘습니다. 그래요? 신화월드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월드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들은 매년 에너지 사용 실태와 그리고 절감 계획을 도민에게 내놓는 그런 제도를 또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적 방향은 어떤 것일까? 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ESG 경영이 주요 주제가 됐는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은 요즘 ESG 경영 표방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ESG 경영을 표기하는 데 혹시 어떤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착한 가게에는 또 요건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네네. ESG 경영을 마음대로 표기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기업이든 그냥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관념적인 거군요. 네네. MSG로 지금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도 생각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착한 회사야. 그런 포장지로 쓰이는 거죠. 잘 포장만 하는 건데요. 기업 이미지를. 그리고 이런 언어들 이렇게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형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제주 같은 표현들도 있는데 제주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왔던 용어인데요. 괜찮아 보이는 그럴싸한 용어들로 꾸미어졌다. 그런 지적도 제기가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부산시에서 먼저 써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린 스마트 부산시. 이게 부산시의 슬로건인데 좋은 개념들. 먼저 언어들이 행정과 그리고 기업이 포장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법적으로 어떤 자격 요건을 정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MSG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남발이 기업과 행정의 잘못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기업들이 자신을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ESG 경영에 진심인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그런 기업들이 참 안타깝죠. 묻혀버리게 되죠. MSG를 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재고 효과만 노리고 그 이름만 가져와서 실제로는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우리 제주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기업들은 ESG 경영을 잘 진심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오늘의 주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G 잘 쳤죠? 마지막에.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